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미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3개였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사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발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제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건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래메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메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은 또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도 아름다웠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크게 칭찬받는 자라는 것은 거죽의 외모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행사가 칭찬받을 만 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자일 것이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의 머리털이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3개리라 라고 말했죠 성경을 보면 3개를 달 때 이 저울이 성소에서 재는 3개를 있고 왕실에서 재는 3개를 있고 또 일반적으로 세는 3개를 있습니다 그 머리의 중량이 아주 무겁고 그 머리의 숱이 많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권위가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압살롬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권위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왕권을 이을 사람이라고 다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이 무엇이 문제였느냐 라는 거예요 그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2년 동안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이도왕이 두고와 여인에게 약속을 할 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11절에 그러면서 내 아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두고와 여인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살인의 죄를 저질렀으나 그 죄가 다 용서를 받고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정제할 수 없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한 다윗왕은 압살롬을 그와 같이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압살롬이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를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정케 하시고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죄사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이 있는 곳에 거한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다윗왕의 얼굴을 못 봤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되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 기도를 드리되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에게 임하고 주의종으로 합당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지 못하는 내면적인 영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만하고 인정받을만하고 권위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배워야 해요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배워? 환상으로 보는 걸 주님의 얼굴을 본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그 말씀이 받아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의 만짐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배만 드렸지 무슨 말을 목사가 했는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무 감동과 감화가 내 마음속에 없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나만 기도하고 땡 하고 돌아서서 가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감동이 내 안에서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면서 깊이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하고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구하셔야 합니다 기도 전에 그리고 예배도 기도도 다 무엇을 구하셔야 해요 반드시 주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해요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 가운데서도 예수님 만나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봐서 너무나 잘 알아요 주님의 영호로 이끌림을 받는 기도가 아닌 껍데기 기도를 할 때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이게 껍데기 기도인지 깊은 기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깊은 기도를 해본 사람이 껍데기 기도를 하면 알아요 제가 주님 앞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 그 한 번의 그 경험이 저한테 아주 저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는 귀한 경험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아주버니죠 시아주버니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지금은 은퇴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신앙과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인 저한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제가 굉장히 눈물의 기도를 한 두 달을 그렇게 했어요 정말 회개시키시고 눈물의 기도를 시키셨는데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휴지로 안 되는 거예요 타워를 들고 다녀야 될 만큼 그렇게 눈물로 저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건 잘못됐대요 그 목사님은 자유주의 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성령운동 이런 건 전혀 인정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한테 볼 때 나는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목사님하고 한 두 시간을 말을 가지고 신경일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영향을 받은 줄 몰랐는데 기도를 하는데 깊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눈물이 딱 끊어지고 뭔가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어온 그 순간에 나는 그 회개가 멈춰버린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도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입으로만 하는 기도지 이 심령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하는데 한 달을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쳤어요 주 앞에 몸부림을 치고 한 달이 되어져서 정말 내 심령에서부터 주 앞에 쏟아내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 기도가 이렇게 행복을 주는지는 그때 알았어요 심령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늘 심령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려고 아주 신경을 씁니다 입으로 소리 지르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방언 받으신 분들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니까 그냥 소리 질러서 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심령에 아무 감동이 없는 방언 기도 그거는 주님 안에서 하늘의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 드리는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피를 의지한 기도일 때 그게 피의 기도가 돼서 하늘을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중건세자들이 막고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심령의 감동 가운데서 기도로 올려드릴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기도가 되어질 때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게 됩니다 기도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짧게 기도를 해도 깊은 기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십자가가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진 그런 은혜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주님을 만나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도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세요 본인이 압니다 이 심령에서 드리는 기도지 입으로만 떠드는 기도지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심령과 감동과 역사심 성려 역사심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기도예요 압살롬이 아무리 인정받는 자라 할지라도 왕을 만나지 않는 것은 그에게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그와 같이 이태 동안 왕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요합을 부릅니다 요합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 왕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요합을 부르는데 요합이 계속해서 불러도 오지를 않았어요 찾고 찾아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과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연결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그와 같이 주님과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껍데기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답답하고 힘든 정도만 알아도 그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답답함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런데 답답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 그 중언부언 기도한다 이렇게 말해요 중얼중얼 한다 이 말이에요 중얼중얼 하는 기도 하나도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요 나의 주요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찾을 때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죠 요합을 아무리 부르지만 요합이 오지를 않자 이제 압살롬이 종들에게 그 요합의 밭이 가까운 데 있으니 그 밭에 불을 질러라 그럽니다 보리밭에 불을 지르는데 보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걷어들이는 수확물인 거예요 걷어들이는 수확물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사역이 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열매를 걷어들이고자 하는 열심과 노력으로 지금 갖고 가고 있는 내 일인 거예요 내 사업 내 사역 지금 요합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보리밭에 그래서 그 보리밭에 불이 질러지니까 그때서야 요합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분명히 그 드고와 여인에게 입에 말을 넣어주어서 다이도왕에게 가서 말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영혼들에게 말을 넣어서 말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영혼들에게 말을 넣어서 말을 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 것은 성령이 말씀을 주어서 설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에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입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리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입에 손을 대고 주님이 말하게 하시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의미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레미야에서 1장 7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뤄노니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할 때 그가 나는 어린데요 나는 아직 부족한데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어려요 라고 말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입에 말을 넣어서 말을 하게 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임의로 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내 임의로 내가 만들어서 하면 그것은 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게 나오고요 하나님이 내 입에 말을 넣어서 그 주신 말을 전하는 자라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에게 주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데려다 놓은 걸로 끝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데리고 와서 전도에다 놓으면 끝이냐 말이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줘야죠 데려다만 놓고 예루살렘에만 데려다 놓은 것처럼 교회만 데려다 놓고 교회에서 일시키고 봉사시키고 교회에서는 헌신을 하게 하는데 그 심령에서는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다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미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정말 압살롬이 완전히 다윗에게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다윗의 상에 가서 같이 밥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면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지금 다윗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깊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내 심령 안에 온전히 예수님이 100% 나의 주가 나의 구원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심령에 입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내 심령에 뭔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어둠에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척 그러면서 한 입에서 찬성과 저주가 나오고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는 거 사귐이 있다고 하나 그것은 사귐이 온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껍데기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면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라면 반드시 압살롬이 다위당을 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만남이 없으면 사모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음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영이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나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주 앞에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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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 되는 건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의 피가 죄삼을 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의 피로 죄삼을 얻었다면 완전히 죄삼을 얻은 자유와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저 모든 것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그렇대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왜? 내가 나를 정지하고 있거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압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에다 데려 놓은 것처럼 교회에다가만 데려다 놓으면 함께 예배 속에만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건 예수님이 당신의 어떤 외모 당신의 어떤 행함 당신의 어떤 잘한 선한 일 때문에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트려줘야 해요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것을 알게 해 줘야 돼요 내가 뭘 잘해서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뭘 잘해야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대로를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 그냥 용납하시고 그리고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은 그냥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 사랑에 의심 없으신 믿음이어야 합니다 압살렘과 요압의 관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 안에 있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주 앞에 나오게 전도를 했다면 그 영혼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 만큼 그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에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해요 어떤 행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어야 해요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인도해 주고 만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얼만큼 사랑하는지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으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그냥 죄에서 건져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정케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개는 했으나 억지춘향인 거예요 성도들을 맞이할 때 할 수 없이 상황이 그러니까 받아들이거나 그래서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기는 싫어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됐다라고 함께 으쌰으쌰하긴 싫어 왜 내 안에 그 사람을 아직 정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지 않는 건가요 정말 용서했다면 그를 자기의 상에 초대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사람의 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셨어요 그 죄가 어떠한 죄일지라도 그 허다한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죄는 크고 내 죄는 가벼워서 나는 용서받고 너는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만달란트 빚진자와 백제나리안 빚진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용서는 똑같은 용서다 죄사함은 똑같은 죄사함이다 그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온전히 믿는 자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지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 그것이 더 은혜가 될 뿐이죠 내가 죄가 있다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한 말이에요 죄가 없다 하면 은혜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과 사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은혜 안에 있으니까 사김이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말을 하죠 만약에 내 죄 때문에 나를 이렇게 보지 않고 있다면 차라리 나를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보게 하든지 용서를 받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어중간 중간은 없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든지 아니면 심판에 처하든지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도 그를 완전히 용서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할 수 없이 얼굴을 보면서 속에서는 정제하고 있으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만 해서 용서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보고만 해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저울에다 놓고 저울질을 하면 안 돼요 이와 같은 압살람의 공고함과 고통과 아픔의 영혼들에게 있는 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서 고통하되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지고 그 고통을 같이 하나님 앞에 신원해서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부터 그를 건져주는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압은 예루살렘에만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는 I don't care 돌아보지 않았어요 압살람이 왕을 만나지 못하는 게 이태가 되도록 그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결국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보리밭에 불을 질르니까 그때서야 요압이 쫓아왔어요 내 교회, 내 사역, 내 일, 내 사업, 내 가족 내 거는 아주 열심히 챙겨요 내 자식, 내 식구들,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이거는 너무 신경을 쓰는데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을 돌아보고 그 영혼 추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역은 아주 열심히 하고 내 교회는 부흥시키고자 하고 열심히 신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영혼들이 갖고 있는 고통은 돌아보지 않는 거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영혼들의 숫자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는 팽배해지고 뭔가 그냥 근사하게 교회는 아름답게 지어지고 뭔가 칭찬받고 있고 어떤 명성을 얻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돌아보지 않는 거 이것을 또한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도 똑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는 내 심령이 예수님을 만나는가 또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만나는가 그래서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예수님께 찬양을 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중보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요아벨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영혼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아는 게 있으면 서로 그것을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 앞에 가면 성도들이 어려워서 자기 얘기를 별로 못해요 아니 목사한테 가서 그 얘기를 털어놓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 가서 털어놔요? 목사한테 털어놔야 목사가 열심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영혼을 양머리를 칠하고 주께서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돌아봐야 되고 양은 목자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을 땐 그 문제를 상담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어놓을 때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그들 심령 속에 있게 하는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여러분의 문제를 낱낱이 숨김없이 솔직하게 다 토해내세요 기도 가운데 제가 어떻게 기도한 사람이냐면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려두고 이런 거를 뭘 주님한테 물어봐 뭘 주님한테 이런 것까지 기도해 이 정도만 그리고 큰 거 이런 것만 기도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까지 낱낱이 아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나의 왕 나의 주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 간절함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 속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이 내게 임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걸 경험하려면 시시콜콜 예수님 앞에 내어 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놓고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 주님과의 교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과의 교제를 원하면 작은 거 하나까지도 예수님 앞에 다 기도하시기를 추건합니다 압살롬이 간절함으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릴 만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니까 그냥 세워라 내어라 이러고 살고 있으면 기도거리가 찾아옵니다 그 기도거리가 찾아오는 건 주님이 나 너한테 나타나고 싶어 나 너에게 일하고 싶어 그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일하게 시키세요 천사가 일할 거리를 갖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도무지 일할 거리를 내어 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갖다 놓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올려드리고 또 서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 놓으면서 나의 답답함과 나의 간절함과 나의 문제점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압이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불에 타지니까 도대체 이 일을 왜 했느냐 그러고 쫓아왔을 때 압살롬의 말을 듣고 그가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하니까 다윗왕이 압살롬을 불러서 그의 앞에 나아가서 그의 땅의 얼굴을 대고 압살롬이 다윗과 함께 입을 맞추는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찾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23절과 24절 말씀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 33절 말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요합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로 지어져 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건 어떨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도 거했죠? 왕자의 자리에도 있죠? 아들이 셋에 딸이 하나인데 딸도 아름다워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내 영에 목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목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심령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7절 말씀에 다시 오신다고 말하시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계시냐? 나에게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오늘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우리 공동체 속에 같은 영혼들 다 함께 지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해야 하느냐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만 생각되어지고 내 열심만 내어져서 나만 뭔가 잘하는 것 같은 그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 해주시고요 또 함께 중복 기도하면 좋겠다고 싶은 거 내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와 같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배 속에서도 예수님 만나야 되고 기도 속에서도 예수님 만나야 되고 내 삶의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는 행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모습만 갖고 뭔가 영화롭고 화려한 모습을 갖고 있는 심령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심령에서 예수님 만난 자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가슴에 뭐 벌렁벌렁 하거나 무슨 음성을 듣거나 뭔가 희끼한 것을 경험하고 이런 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뭐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멘이 되어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또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어주는 거 그래서 더 죽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주는 거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나를 이렇게 가까이 가까이 이끄시죠 어디로? 십자가로 가까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점점점점점점 더 맛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더 기도하는 심령으로 만드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삶의 모든 걸음 속에서 예수님과의 입맞춤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 만난 거 있으면 또 간증하시고 서로 나누어서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일도 좋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만났구나 나도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함께 으쌰으쌰으쌰 영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 그렇게 나아가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삶의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아름다웠고 그는 부도 가졌고 아들도 세 명씩 딸도 하나 아름다운 딸을 낳고 모든 사람이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만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이태동안이나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기에 아름답고 뭔가 경건해 보이고 근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모든 예배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찾고 찾고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합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에다 데려다 놓은 것으로 더 이상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보리밭에는 관심이 있으나 그 압살롬의 안타까움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압살롬이 찾을 때는 오지 아니하다가 그 보리밭을 불살릴 때에는 자기의 것이 손해를 보게 됐을 때에나 찾아간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영혼의 안타까움과 영혼들의 간구함과 갈급함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사형 내 일 나만 잘 되면 되는 내 것에는 집중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고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함께 만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 나아가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향해서 세워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안에서 함께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함께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함께 주 안에서 그래서 주님과의 입맞춤을 모두가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주님과의 사김이 있는 자가 되어져서 죄에서는 완전히 사함을 잊고 정결함을 잊고 주님과의 그 만남의 역사가 늘 있어서 빛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와의 사김이 하나님과의 사김이 있도록 우리의 중보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